은둔 고수였던 성룡 형님에게 쿵푸를 배운다는 기대감은 어린 윌 스미스의 아들에겐 영광이었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재킷을 벗고 걸고 입고만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윌 스미스의 아들 힘숨진이 했던 윌 스미스 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 입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계를 위해 어머니를 따라 중국 베이징에 이사오게 된 드레 집 앞에 바로 공원이 있어 놀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드레는 안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옷을 아무렇게나 내팽겨 친다는 거였죠 집안에 온수가 안 나와 관리소 아저씨를 찾아간 드레 갑작스런 드레의 영어에 당황한 건 한 아저씨였습니다 공원에 많은 사람들 중 한눈에 들어온 건 바이올린을 연습 중인 메이란 여자아이였는데요 베이도 드레의 구무줄 같은 내게머리가 신기하기만 했었죠 눈치않은 빨은 캐리 덕분에 말을 걸게 되는 드레 주신 무기 그 다음 그 외교는? du xanmuji? so... what are you listening to? 바 이 직장 드레의 행동은 그 지역 일진 친교들 중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이 직장 드레의 행동은 그 지역 일진 친교들 중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can i touch your hair? sure 주爸爸希望你在这어好好 랜 친 어떻게用不要 랜 친 니가 심지어 피다 주인 리을 외 이 직장 드레 유야 thread 이렇게 드레의 펀치가 한 번 먹히긴 했지만 책을 쓰러뜨리기엔 역졸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에 등교한 드레. 어제의 사건으로 미안했던 메이가 드레를 도와주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펜이 또한 같은 학교에 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진따되는 건 한순간이었던지라 집에 오자마자 TV를 보며 무술을 연마하는 길에 이렇게 관리소 아저씨 한은 드레의 안 좋은 습관 하나를 관찰하게 되었고 다음날 드레는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일진 친구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당시 워낙 튀는 내게 머리라 쉽게 찾아 드레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엄마에겐 말 못할 일들이라 한참 고민 중인 그때 고민을 해결할 큰 흥뻑원을 찾게 된 드레였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이곳에서도 창을 보게 된 드레였고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캄캄하기만 한 드레는 박동같은 눈물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미친들 때문에 친구 하나 없이 자금선까지 견학 온 드레 그런 드레를 걱정해주는 건 메이 뿐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창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웠지만 시간만 나면 일진들은 드레를 괴롭힐 생각뿐이었고 메이의 안타까운 표정을 봄 드레 일진들을 몰래 골탕 먹일 생각이었지만 그만 들키고 맙니다.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왔지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블랙 칭의 분노는 불에 달하며 그들에게 잊지 못할 폭력을 선상 깨닙니다. 친구들의 만류에도 끝장을 봐야 했던 칭 마지막 일극의 순간 한 아저씨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서 배워먹은 무공인집 어른에게까지 폭력을 쓰려 하는 그들이었죠. 이렇게 움직이기 위한 무공이 아닌 지키기 위한 미술을 선상이며 파격 없이 그들을 제압한 한 아저씨 하지만 젊어서 그런가 일진들의 반격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친 드레를 데리고 중국 전통치료법으로 그를 감싸주면서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죠. 일진들의 무공에 잘못된 스승이 있다는 걸 알아차린 한은 드레와 같이 그들의 스승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들의 작은 대련에서 피니쉬 힘을 하지 않자 잠시 머뭇거렸던 제자를 오히려 혼내는 스승을 규정한 이런 스승에게서 제자들이 뭘 배우겠냐는 생각과 더 이상 상종을 해서는 안 돼 리였다는 걸 한은 알고 있었죠. 결국 쿵푸 대회에서 승패를 가리기로 약속하고 자리를 뜨게 됩니다. 축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지금 시작은 누군지의 팍을 준비해라 의미입니다. 불가능했다 배우는 기술이 되었죠. 좋은 것이고 제발 세워지기 위해 두고 남은 왔 representative 왜 준비했죠? 준비했지 뭐? 이번 연락inizi 공항을 같이하고 조용히 가고 싶어요. 그렇지는 forma. 더 좋은 것이고 내가 가고 싶습니다. 예! 미스터 헌어 학교 가르치던 미스터 헌우 미스터 헌 미스터 헌 미스터 헌 미스터 헌 미스터 헌 미스터 헌 이런 은둔 고수에게 쿵푸를 배운다는 설레임에 들뜬 드레였지만 드레의 잘못된 습관 하나부터 챙겨야 했던 한이었습니다. 한숨까지 셨어 그날 해야 할 훈련이 뭔지 알았기에 장괴가 늘기 시작한 드레였고 하지만 에티튜드가 플러스가 되었죠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싶었던 드레 이때 성령 손님은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영화 밖에서도 쿵푸의 본질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레가 수천번씩 했던 동작들을 전체 몸에 베어 반사적으로 가능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쿵푸의 매력에 빠지게 된 드레 한은 그의 내면을 강화하기 위해 용의 생명이 있는 산정상을 같이 오르게 됩니다. 이때 드레는 경이롭고 신비한 인간의 움직임을 처음 보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했던 건 코브라와 대화하는 듯한 여성무술가였고 여성됐다. 한국의 가장 신비는 끝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부에서 새로운 저의 이원은 무엇이 크지에 понравилас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좋았다. 지칠대로 지쳐 고라떨어진 드래 이제 며칠 남지 않게 된 대회 날짜에 맞추어 감동오픈 훈련은 계속되었고 모처럼 쉬게 된 드래는 고민에 빠진 메이를 보게 되었고 메이의 오디션 일정이 변경되며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시키다 아 이게 당시 한국에 변경이 변경되었습니다 잠시 놓지 않 college 열리인 두 가지 이슈 ederim 아 괴난 박수로 무례하게 보였던 드레는 메이의 아버지께 찍히며 메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깊은 속상함에 사부님을 찾아간 드레 늘 강해 보이며 무엇이든 이겨낼 것만 같은 사부님은 아픈 과거를 가지고 계셨고 같이 슬퍼하며 어느새 친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린 드레는 사부님의 마음을 움직여버려 애쓰기 시작합니다 아프고래 드디어 결전의 날은 하루앞으로 다가왔고 도복도 선물 받게 되었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죠 결전의 날이 되었죠 어허아! 아아! 아아! 어느새 진글 시작을 위해 눈길에. 아아! 으악! 으악! 이만! 야! 바로! 으악! 이만! 루웨이 컵!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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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고생하는그아! 하지만 강가란 미사군은 들의 다리를 부러트리라고 제자에게 명하게 됩니다. 야! 야! 아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힘승진이 성공한 거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드레의 패기를 믿어보게 되는 한이었고 하지만 제자를 상대로 한에게 고발까지 하는 리사고 잘못하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 싶어 최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하는 리였습니다. 더 이상 왼쪽 다리에 힘을 씻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드레 이때 한은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던 기이한 동작을 보게 되었죠. 일찍이었던 챔고 짧은 기간 동안 노력한 드레를 진정한 친구로 받아주게 되었고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영화는 드레가 무게에서 불어온을 떨쳐내며 영화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 강호인 큰 후보 나발이고 밤이 어린 제자를 상대로 고발한 미리 조직이 시작하는데요. 이제 좀 정신 좀 차렸거니 했지만 또다시 도발하는 리에게 꿈결같은 기세상을 맛보여주며 이런 리의 제자들은 모두 한을 사두로 모시게 되고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 윌 스미스가 친아들 제이든 스미스의 교육을 위해 직접 제작에 참여했던 작품 성룡의 베스트 키드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